오늘은 강의 안내 및 유료전화 상담 안내 그리고 단체 출장 강의, 매월 1만원 후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설릉 원마케팅 특별강의는 6명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기 3월 21일은 예약 확정 마감되었습니다. 강남설릉 원마케팅 특별강의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비즈니스강으로 최적화된 원마케팅, 부동산 교환 컨설팅으로 진행합니다. 3기 3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4시 일정은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설릉역 4번 출구 정면 앞 2분 거리이며, 입금 후 문자 주시면 예약 확정과 장소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두 번째로 수원교육장은 20명 정원제로 운영합리일다. 강의 내용은 시스템 변화대응 전상교육과 원에코 시스템 방향과 비전, 현금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3월 22일 수요일과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수원시청역 7번 출구 3분 거리 수원 쉼터에서 정말 쾌적하고 첨단시설 강의장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료 전화 상담을 문자로 예약하시고, 결제하시면 편안하게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단체 강의 2시간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제주도 등 문자 예약 접수 후 입금하시면 확정문자 회신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자 김기루 필명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집 대신 땅을 사라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을 부자로 이끄는 소액 토지 투자의 비밀 두 종류의 책을 수원교육장에 오시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원교육장 재본용 교재 구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후 문자 신청 접수하시면 신청 수량만 재본하여 강의 참석하실 때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1만원을 후원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원공통체의 발전을 위해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격려 댓글까지 해주시는 분들과 광고 한 편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